자유국가의 가장 기본인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집어넣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맨정신 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진짜 정신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좌익들의 그런 공격은 1948년도 재헌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좌익들은 70년이 넘게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체제를 무너뜨리고 노예화된 국가를 국민들을 이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생 야단 짓을 칠까 어떤 놈들이 교과서 지필에 뛰어드는지 아이들한테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교과서를 배우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냐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넣게 됐답니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고 성소수자를 뺀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겁니다 21세기하고도 여러분들이 22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에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넣자 민주주의를 여러분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벨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이 뭘 꾸몄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죄다 여러분들 선거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를 찍은 다음에 그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여러분 후보와 함께 표를 몰아주는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정거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세금으로써 운영되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별 득표수 선거 데이터의 고스란 이름들 범죄행각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뺀 그런 체제를 연구집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을 모조리 여러분들 구속해가지고 감방에 쳐넣어야 될 그런 대통령이 침묵하고 그런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똑똑하니까 말은 좀 잘하더구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겠습니까 내가 무슨 무리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처럼 한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함께 여러분 다 아부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출세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하고 교과서 이름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다 그게 가축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기 자식들한테 뭡니까 인민민주주의 죄다 이러면 586 운동권 운동권 출신의 이러면 모모한 친구들이 다 자식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말들이 돼야 나는 최소한 좌익들의 혐오감을 가지는 것은 그 이중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혐오감을 가지는 겁니다 바크론 자유 정의 평등 뭐 이런 거 떠들면서 안으로는 뭡니까 아이들 입학시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여러분들 뭐죠 서류를 다 조작하는 최소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야기죠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풍산계 이러면 못 키우겠다고 250만 원 세금 안 주면 못 키웠다고 여러분 그런 싸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 다음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선거 데이터 보게 되면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회가 대통령 되고 도지사 되고 광역시장 되고 시장 되고 구청장 되고 군수 되고 광역시의회 의원 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다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이거는 가축들의 사회지 짐승들의 사회지 인간 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하고 같이 같은 하나를 여러분들 공기 호흡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 생각해 면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구역질이 나는 거죠 정부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역사 교육과 과정에 빠져서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의를 다시 넣기로 했다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사학계는 좌편향 인사들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려진 거죠 제발 정신들 좀 체리하여 시각을 좀 넓히고 세계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 전판이 장대한 파노라마처럼 헤어져지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고향하고 강화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매맹히 흐르는 여러분들 큰 흐름인데 그걸 역행해가지고 지금 2022년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연구진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게 뭐 완전히 좌편향 그런 교수들이 아마 연구진에 더 편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다 이명희 중앙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헌법의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진보승영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굳이 자유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건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자유를 포함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집행되는 어떤 정치제도를 뜻한다 이거죠 다수가 원하면 자유도 깔아 뭉갤 수 있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다수를 여러분들 빌미로 해가지고 인민을 여러분 옥죄고 신민들을 만드는 체제가 그게 여러분들 인민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자체에 어떻게 자유가 포함이 됩니까 자유가 포함이 안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온갖 종류의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초대 헌법을 보면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때를 서술하면서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넣을 이유를 모르겠다 요즘 인민민주의라고 이해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정신나간 생각들 하는 거죠 국사학계 좌편향이라는 것은 도저히 여러분들 이 지식인들이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 그것을 수정 교정할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겁니다 정말 참 한국은 여전히 체제 경쟁 중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됩니다 공 박사님 또 그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체제 전쟁에 승리를 못하면 자유를 잃고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이 재산을 잃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재산이 참 소중한 걸 아시죠 재산이 없으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재산과 자유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선거와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관계죠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참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참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해 가지고 재산을 빼앗는 악법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 금융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고 금융시장에 여러분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노년층이 노후를 어떻게 이름 꾸릴 겁니까 국민연금은 여러분 집꼬리밖에 안 되고 그러니 젊은 날 여러분들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아는 것은 월세 여러분들 전세를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방 하나마다 여러분들 집 하나마다 50만 원 60만 원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을 가졌다 해 가지고 초중가세를 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참정권을 빼앗겨서 국민들 뜻과 다른 여러분들 정치 권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유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고 피와 같은 이런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을 내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사람은 재산이 없으면 노예처럼 되는 겁니다 그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 선거를 도덕질하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 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합법의 이름으로 재산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들 한참 여러분 열기가 쏟아나다가 여러분 진압됐던 다가구 주택의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절규를 보면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은 노후를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은 이런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악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재산을 그러나 우파에 속하신 많은 분들은 저마다 이게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에 모두 다 무임성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나서가 외치지 않는 겁니다 젊은 날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했던 동료들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다 외면합니다 비급해도 이런 이만저만 비급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언론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이런 전직 언론인들이 있지만 김대중 주필조차도 이런 입을 철툭짐하게 봉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기면 자신의 노후는 물론이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세대 정도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고 나이가 든 세대들은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구를 이끌고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승을 위한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그분들이 모였던 그분이 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엇이 소중한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아무리 집안이 부유하고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자신이 지켜야 될 게 뭔지 자기가 인생에서 뭘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냥 가난해지는 게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나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해가지고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새로 넣기로 했다니까 참 미치고 팔딱질 일이지만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은 체제를 지키는 전쟁이 70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는 순간 내 문제하고 내 가족만 여러분들 편안하고 잘 살면 그만이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을 악법을 만들어가 재산을 탈재할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처럼 열심히 벌어가 성실하게 세금 내고 버는 사람도 있지만 더 여러분 고단수들은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탈재해가지고 돈을 빼앗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제 변혁을 항상 꿈꾸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넘기게 되면 저 많은 검은 보화가 다 내게 될 수 있다 강남의 그 많은 빌딩도 뭡니까 법의 이름으로 빼앗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어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공짜 정심을 즐기려고 하죠 아무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거나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타지원의 비교에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죠